반은 지글지글 고기 굽고 반은 보글보글 찌개하고 반은 찐하게 국물 요리 반은 고소한 구이 요리 온가족 한상 거하게 식탁에서 바로 조리해 바로 드세요 냄비와 그릴을 하나로 획기적 반반 그릴이 왔다 독일 주방 브랜드 독일 본태 반반 그릴 따로따로 굽고 또 끓이고 고생할 이유가 이젠 없습니다 단 한 개만 놓아도 반반 요리 두 가지 요리 동시에 하면서 먹는 즐거움 이름하여 독일 본태 반반 그릴 주방에서 구워나르느라 힘들고 찌개도 내와야 하고 한 점도 못 먹는 엄마는 지친다 지쳐 독일 본태 반반 그릴이니까 다 같이 옹기종기 식탁에서 함께 굽고 끓이고 한 판에 한 번의 요리 굽 고기도 굽고 찌개도 끓이고 식탁에서 한 번에 다 같이 해먹으니까 일이 없네요 볼 필요 없이 최대 200도까지 높은 열 전도율 통 가열 고열 조리 냄비 팬 그릴 팬 각각 따로따로 온도 조절 오케이 국물 떠보면 총 4인분 이상 나오는 넉넉한 깊은 냄비 팬 만두가 최대 14개 올라가는 넓은 그릴 팬 냄비에도 그릴에도 맞추며 강화요리 뚜껑으로 국물 기름틸 염료도 다운 오뎅탕과 떡볶이를 한 판에 된장찌개와 주꾸미 볶음 함께 한 판에 부대찌개와 스테이크 함께 한 판에 진한 국물 우동과 만두구이 한 판에 보글보글 라면 끓이고 볶음밥 한 판에 식탁에서 따뜻하게 조리하며 먹으니까 식을 일 없이 내내 따뜻하게 총 3중 두툼한 코팅 구조 넌스틱 불소수지 코팅으로 볶음요리 구이요리도 잘 붙지 않는 고강도 코팅요 하나도 안 둘러붙어서 너무 좋아 대한민국 삼겹살 문화의 필수품 독일 폰테 반반그릴 넌스틱이라서 달라붙지도 않으니까 생고기 양념고기 무엇이든지 다 쉽고 편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온도도 최대 200도 통가열이라서 속까지 고르게 고르게 너무 잘 익습니다 거기다가 한쪽은 그릴 한쪽은 냄비 반반그릴이니까 맛있는 찌개가 옆에서 보글보글 한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 정말 획기적이죠 온도도 각각 따로따로 조절이 되니까 더 편리하겠죠? 요리하고 옮기느라 힘들었던 과정 전혀 없이 온가족 식탁에서 바로바로 다 같이 요리해 먹으니까 행복 가득 캠핑, 나들이, 낚시 등 야외 나가서도 반반요리 반반그릴 하나도 반은 찌개 반은 고기 조리도 쉽고 설거지도 쉽고 정말 좋네요 바이메탈과 온도 퓨즈 4장 과열시 자동 오프되는 안전성 손잡이가 있어 이동 보관도 쉽고 독일 폰테니까 유럽감성 세련된 디자인까지 독일 폰테 반반그릴 본체 강화유리 뚜껑 어댑터까지 기존가 11만 9,600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한달 19,933원에 품질 자신감 독일 폰테니까 AS도 걱정 없이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고기 한번 구우면 연기에 불 조절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나잖아요 더 이상 불 쓰지 마세요 식탁에 두고 함께 요리해 드세요 구우면서 동시에 끓이는 반반그릴이니까 고기 굽고 또 찌개 끓이는 번거로움 없이 식탁에서 바로바로 온 가족이 맛있게 독일 폰테니까 믿고 선택하세요 냄비와 그릴을 하나로 획기적 반반그릴이 왔다 독일 주방 명품 브랜드 독일 폰테 반반그릴 볼 필요 없이 최대 200도까지 높은 열 전도율 통가열 고열 조리 냄비팬 그릴팬 각각 따로따로 온도 조절 오케이! 국물 떠보면 총 4인분 이상 나오는 넉넉한 깊은 냄비팬 소시지가 최대 9개 올라가는 넓은 그릴팬 찌개 끓이면서 생선 구워 먹고 밀폐유나베 끓이면서 부추전 먹고 해물탕 끓이면서 조개구이 먹고 식탁에서 두 가지 요리 한 번에 매 끼니 밥하는 게 진짜 일인데 밥만 그릴 하나만 식탁에 올려두면 한 끼 뚝딱이에요 냄비에도 그릴에도 맞추면 강화요리 뚜껑으로 국물, 기름틸 염료도 다운 매일 저녁 굽고 끓이느라 고생하는 엄마가 편해지는 반반 그릴 열로하신 부모님도 불 앞에서 고생하지 않는 반반 그릴 불 없이 요리하니까 남자들도 아이들도 쉽게 조리 1인 가구 자취하는 분들도 필수품 식탁에서 요리하는 획기적 반반 그릴로 가족 모두 행복해지세요 독일 폰텍 반반 그릴 본체 강화요리 뚜껑 어댑터까지 기존가 12만 9천 6백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한 달 19,933원에 품질 자신감 독일 폰테니까 AS도 걱정 없이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